저는 지금 인사동에 위치한 나주곰탕집에 왔습니다 이번 반찬이 갓김치하고 국가뚜기구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수육곰탕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고기가 엄청납니다 거의 스테이크 수준의 고기가 들어있어요 이 집의 특징이 감칠맛 나는 또 국물이거든요 이 고기의 퀄리티도 장난이 아닙니다 수육곰탕은 처음 먹어봤는데 대표님이 또 사주셔가지고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은어는 그렇게 짜지도 않고 가끔 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수육이라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기의 모습인데요 이 힘줄 부드러운 힘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제가 또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고기가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아 확실히 비싼 거라도 맛있네 음 고기 자체 퀄리티가 뭐 넘사벽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양이 충분할 것 같은데 고기만 먹어도 이야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수육곰탕 와 이 고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고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먹고 힘내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완전 그냥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? 해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의 생각들은